timeline 그거 때문에 못 보겠어 그거 때문에 뭔가 진짜 그 감이 있어요 triple S의 새 S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신가요? 이 새 S에게 첫 번째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미션? 어? 네? 미션도 있어? 미션이 있었어? 미션, 처음이에요 이 미션은 바로 세 사람이 힘을 합쳐 멋진 안무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이 부분은 바로 뉴욕입니다 뉴욕 아 근데 약간 이 약간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시선이 약간 아 뭐지?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세요? 상상이 안가겨 눈까지 멀고 눈까지 멀고 저요? 갑자기 저요? 갑자기 저요? 갑자기 여러분 트리플 에스입니다 트리플 에스요? 트리플 에스입니다 어떻게 추워갑죠? 와 진짜 떨려 떨려요 네 체치 한 번도 해보죠 아 네 여러분 지원이 처음 날에 맞아 처음 날 때 처음 날 때 처음 날 때 처음 날 때 맙소사 화이팅 스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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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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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아 약간 원 투 했을 때 이제 왼팔이 살짝 숨을 거예요 오른팔 아주 상상이가 있어요 좋네요 아 네스 엘보를 엘보를 요렇게 예스 시작 차 다운 다운 앤드 예스 세븐 하나 둘 셋 넌 십스 세븐 엣 스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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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집 3 am ğan eras 희생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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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탬 미인동 아하하하하 어쩜 완벽한ический 그거는 거? 원래 일주일까? 그게 쉬운 거라까? 오늘 몇 시간을 만나볼까? 다 셋스만 차감됐습니다. 아, 네. 이거 맞아? 다 셋스만 해야 하나요?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, 이게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손 낼 수 없고 난 조금 더 수월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죠. 네. 결론적, 열심히 해야 된다, 우리 다. 미국 가는 그날까지 죽어라. 내장van 출연 두 번째 수업 전에 회원왔습니다. 오늘 배운 것 같아서 그렇게 와야겠어요. 저희 1.5번 가는 거잖아요 그쵸? 너무 좋은데요? 저 디즈니스토어 가고 싶어요 저 샘포랑 화장품 파는데랑 마트랑 스페셜스 저 그거 두개 안 가 마트는 무조건 가시지 가요? 하나 둘 셋 완전 좋아 3,4,5,6,7,8 4,5,6,7,8 4,5,6,7,8 헬로우 연습은 7일차인데 수업은 6일차 6번째 수업 이제 저희 뉴욕 가기까지 얼마 남았나요? 6일 남았어요 6일 남았어요 6일 남았어요 네 기대가 된군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열심히 굉장히 힘들게 몸살이 올 정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응?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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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복 너무 넓어 복복 너무 넓어 그렇지 물을 더 넣어야 돼 그렇지 근데 무릎이 지금 두 동작이 되지 왜요? 점심 확실한 1 2 3 going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8 2 4 5 6 8 2 4 5 6 8 3 4 5 6 8 엔터 어떠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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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감이에요. 좋아요.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것처럼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그럴 수 있지. 진짜 너무 좋아. 감사합니다.